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여러분이랑 같이 자주 쓰이는 문장 24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띄워보도록 할까요?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보이시는 24개의 문장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알아볼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길을 잃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거 들어있냐면요. How about some coffee? I just want you to know. 또 I don't know where to start. I know what you were thinking. 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24개의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비슷한 문장들 아니면 또 좀 패턴 같은 것들도 같이 묶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우리 오늘 처음 알아볼 표현은요. I'm late for work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딱 보니까 너무 쉬워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눈여겨볼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요. light 뒤에 for가 붙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in, on, at, about, for, from 등등이요. 근데 제가 이 전치사 나올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리죠? 네, 한국말에는 이 전치사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지는 않아요. 우리 뭐 학교에 가자. 뭐 다섯시에 만나자. 뭐 그러면서 우린 뭐 대부분 다 애, 애서로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개념이 없지만 이 영어에서는 이 전치사를 좀 세분화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뭐 in은 어디어디 안이에요. on은 어디어디 위에요. for은 무엇뭇을 위해서에요. 라고 해서 기본적인 뜻들은 대부분 다 배웠지만 어떻습니까? 네, 이게 상황상황마다 보면 도대체 왜 저기 들어가 있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들이 좀 나올 때 아, 저 녀석은 이 녀석이랑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계속 가져주시면 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쓸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에 가요. go, 어쩌구, school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네, go to school이 들어가요. 왜 알아요 우리? 네, 자주 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요, 이 late 뒤에도 나 어디어디에 늦었어. 어, 라고 할 때 late에다가 어디어디에 라고 해서 뭐, at, about, 뭐 이런 표현보다는 for 이 제일 잘 어울리고 자주 쓰이는 표현이구나. 그냥 딱 보시면 돼요. 그쵸? I'm late for school. 뭐 물론 at 쓰셔도 상관없고 상황에 따라서 좀 뜻이 좀 달라지겠지만 late for school, 뭐 I'm late for work.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우리 입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뭐, I'm late for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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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는데 어디어디 늦었어요? 라는 식표예요. 뭐, I'm late for the meeting, I'm late for school, late for class, 뭐 등등과 같이 우리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 회사 늦었어요. I'm late for work. I'm late for work. 네, 자꾸 제가 여기 work라고 써놓고 school이라고 읽고 싶어졌는데 어쨌든 그 밑에는요, how about some coffee?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how about은요, how, 어때요? about은요, 무엇, 무엇에 대해서예요. 어, 뭐에 대해서 어때요? 그냥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 밑에요? 그 옆에요? some coffee. 커피 좀 어때? 우리 이런 말 언제 쓰죠? 어, 야, 우리 커피 한 잔 할까? 뭐, 요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 뭐, 아, 나 졸려 죽겠어 할 때 커피 좀 어때?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 무엇은 어때? 라고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how about이라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써요. 자, 우리 맥주 한 잔 어때요? how about a bee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밑에 나와 있죠? how about Monday?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저기 어디 가서 뭐 한 번 하자 그러면 어, 월요일은 어때? 우리 그러잖아요. 어, 금요일 날 어때? how about Friday? 되는 거예요. 어, 요 색깔은 어때? how about this color? 요런 식으로 무언가 어때 할 때 우리 머릿속엔 딱 how about이 떠올라 주시면 되겠죠. 어, 커피 어때요? how about some coffee? how about some coffe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이에요. is there a coffee nearby? 라는 표현이 있고요. 어, 제가 이 is there, there is 강의한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만큼 아주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구조가 바로 there is에요. 무슨 뜻이죠? 있다에요. 그죠? 있다. 어,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제가 이 문장 벌써 2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딱 입에서 나오셔야죠. 어, there is a dog이에요. 어, 있다가 뭐지? there is 입니다. 어,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is there? 그죠? is there?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어, 이거 우리 많이 했었죠. 그죠? is there an elevator? 요 문장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 근처에 카페 있어요? 어, 근처에만 붙여주면 되겠구나. is there a cafe nearby nearby nearby? 어, 근처에. 요렇게 표현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근처에 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 밑에 제가 써놨죠. is there a cafe around here? around 뭐죠? 주위에요. here은요. 어, 여기 주위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코로나 자가격리한다고 이거 아, 마이크를 집에 들고 가서 집에서 정의사섬을 녹음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각도가 약간 자꾸 신경 쓰이네요. 제 목소리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좀 높이고 싶은 마음인데 어, 어쨌든 신경 그만 쓰고 강의하도록 할게요. around here, 여기 근처에. 또, 어, near here, 여기. 근방에. 그죠? 여기 근처에 near here, around here, 여기. 어, 주위에. 그래서 다 비슷한 녀석들입니다. nearby, around here, near here. 편하신 거 쓰시면 좋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round here 좋아해요. 주위에. 그래서, 어, 자, 이 근처에 카페 있나요? 뭐, 이 카페 자리에다가? 어, 뭐, 한국 식당이요. 뭐, a Korean restaurant. 아니면, a good Korean restaurant. 뭐, a good restaurant.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어떤 게 이 장소 근처에 있어요? 물어봅니다. Is there a cafe nearby? Is there a cafe nearby? 그죠?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I don't have any change. 자, 여러분, change가 무슨 뜻이에요? 어, 어떤 거 바꾸다. 라고 하는 동사로 change가 쓰이죠. 어, 근데 여기서는요. 아, 동사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장에 동사는 뭐가 있어요? 아, 이런, have. 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 어, 딱 메인 동사가 되겠네요. 근데 뒤에 change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아, 요거 동사 아니겠구나. 아닐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앞에 any가 붙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제 요거는 이제 동사가 아닌 게 되는 거고, change는요. 여기서 거스름돈이라고 쓰인 거예요. 네, change가 명사로, 뭐, 변신, 변한 것이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천 원짜리 딱 내면, 어, 거스름돈 300원으로 change, 바꿔서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쉽고요. 어, 누군가한테 우리가 잔돈을 줘야 될 때, 아니면 우리가 잔돈을 받아야 할 때, I don't have any change 하면요, 어, 잔돈이 없어요. 라는 말이 되고요. 아니면 그 밑에, I got no change. 저, 잔돈 없어요. 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change가 들어가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거예요. keep the change. 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에는, 이제 잔돈, 어지간하면 다 받았었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택시 타면은, 그때 이제 현금 결제 많이 할 때, 어, 좀 짧은 거리 왔을 때, 뭐, 동전 좀 남아, 괜찮습니다. 동전은 괜찮습니다. 라고 하라고 배워서, 그렇게 많이 했었었어요.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나가면 또 좀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귀국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잔돈들 다 필요 없으니까, 딱 멋있게, 어, 팁 주듯이, 에, 잔돈, 잔돈 괜찮습니다. 잔돈 가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keep, 유지하라는 거죠. 너한테 그 있는 그 돈, 유지해. the change, 그 거스름돈. 그래서, 잔돈 됐어요. keep the change, 라는 표현이고요. 예전에 배워봤던 표현입니다. 다음 짠 가볼게요. 자, 다음 짠에는요. I can take care of myself, 라는 표현이 있고요. take care of, 이거는 뭡니까? 네, 요것도 일종의 세트죠. take care of, 는요. 누구누구를, 무엇무엇을, 돌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돌보는 것, 어떤 사람을 돌보는 것, 어떤 걸 하는 것을, take care of, 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 myself, 가 붙었으니까요. 내 스스로를, take care of myself, 는요. 내 스스로를, 돌보다, 라는 뜻이 됐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요. I can, 이 붙었습니다. 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러고,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어, 누군가가 자꾸나 귀찮게 해요.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도움 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어, 뭐라고요? 야, 저리 가, 필요 없어. 어, 그렇게 안 할 거. 아, 저, 저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되겠죠. I can take care of myself. 나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아니면, 그러면,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가 자꾸 잔소리합니다. 잔소리할 때, 아, 저, 저 혼자서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can take care of myself. I can take care of myself. 좋습니다. 자, 그 아래 보면요. I can manage it myself.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manage도 뭔가, 어, 우리 매니저, 연예인 매니저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죠. 어, 이 manage는 어떤 걸 다루고 관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나 그거 스스로 혼자 다 잘, 어, 매니저 할 수 있어요. 잘 다루고,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요. I'm glad you are her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이거, 어, 오랜만에 친구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열어놓은 파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 내가 초대한 장소에 왔을 때, 아이고, 네가 여기 와서 나 정말 기뻐. 뭐, 오랜만에 만난 누구일 수도 있고요. I'm glad. 자, 이 glad라는 표현, 어, 보통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표현할 때 많이 쓰죠. 아우, 기뻐. I'm glad. 왜요? You are here. 그러니까 문장 두 개가 그냥 자석처럼. I'm glad. 왜? You are here. 당신이 와서가 떡 붙어서 네가 와서 기뻐요. 라는 우리나라 말로 바뀌게 된 거죠. 네, 여러분 뭔가 해서 어, 기뻤을 때 I'm glad. 뭐, 내지는 I'm happy. 뭐, 이런 거 쓰신 다음에 뒤에 문장 그냥 갖다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뭐, I'm glad that's all over. 그게 all, 모두 다 over. 끝나서 나 기뻐. 뭐, 시험 치렀나 봐요. I'm glad that's all over. 아니면, I'm glad you liked it. 내가 선물해줬는데 누가, 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하는 거예요. 아, 야,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I'm glad you liked it. 이게 기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행복할 때 또 슬플 때 화가 날 때 다 좋아요. 좋아요. 어, 내가 왜 I'm happy. I'm sad. 하고 뒤에다 문장 그냥 딱 붙이셔서 쓰셔도 좋겠다. 자, 네가 와서 기뻐해. 우리 따라해봤나요? 네, 다음 장 가볼게요. Did I do something wrong?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Did I? 과거죠. 어, Did I, 내가 과거에 Do something wrong? Do. 합니다. Something 무언가. Wrong. 잘못된 걸 한 게 있나요? 누군가한테 어,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잘못하다? Do something wrong? 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 형태로 물어본 게 될 것 같고요. 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Did I do something wrong? Did I do something wrong? 우리가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 형태로 뭔가 말하려고 하면 어, 머릿속이 잘 먼저 안 떠올라요. 그럴 때는 어, 이거죠.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 비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될지 일반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나면 비동사로 시작하면 과거는 뭐, was, were 로 질문을 시작하게 되고요. 일반 동사는요. did 로 질문을 시작하게 되죠. 이거 연습 좀만 하면 금방 하실 수 있고요. 어, 그 밑에 보면 What did I do wrong?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I will do that right now.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문장 있죠. I will 내가 미래에 할 겁니다. do that 그거를 할 거예요. 언제요? right now 지금 당장이요. 그래서 어, 그거 저 지금 바로 할게요. 죄송해요. 늦어서 미안하네요. 아니면 어, 자꾸 보태지 마세요. 그거 저 지금 바로 할게요. 바로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보다 미래 상태이기 때문에 I will do that right now. right now. 그죠? 지금 당장이죠. 이 표현까지 써져 있고요. 지금 바로 할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I will do that right now. I will do that right now. 뭐 이 됐자리에다가 실제로 뭐 해야 될 일 있으면 들어가셔도 되고요. 뭐 이 됐이 디스나 이스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어, 아까 배웠던 take care of 라는 표현 나와있어요. 어, 뜻이 어떻게 한번 비슷한지 생각해보세요. I will take care of it right away. right away 뭐 right now. 나와랑 비슷하다고 보고 어, I will 비슷합니다. 그니까 I will do that 그것을 하다가 take care of it 이스로 바뀌었어요. 아, take care of it이 아까 뭐를 어, 잘 돌보다 아니면 어떤 일을 돌보고 처리하는 거겠죠. 아, 어떤 일을 그 사람이 take care of it 어, 좀 하겠다 돌보겠다 알아서 좀 하겠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do that이라고 써도 되고 아, take care of가 요런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그냥 한번 마음속으로 느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어, 다음 장에 보면요. 하루 10분 초보들 1년이면 영어 정복 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어, 요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친절한 영어교실이라는 것 어, 서비스 런칭했죠. 별도의 사이트에서 저랑 같이 여기 있는 7권의 책으로 아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쌤, 진짜 하루 10분이면 영어 1년이면 정복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이거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니고 요거는 약간 그죠, 광고 에서 우리 좀 과장하잖아요. 뭐, 몇 분의 기적 뭐, 하루 몇 분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뭐, 그런 거보다는 좀 덜 하죠. 그죠? 그래서 덜하지만 하루 10분 동안 1년 동안 공부해서 영어를 정복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 다 잘하죠. 누가 못하겠습니까? 요거 이제 광고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휴, 많이들 들어와서 공부해 주시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의 뼈대가 잘 안 보인다. 영어 처음부터 진짜 좀 공부해 보고 싶다 하면 저는 뭐, 저희도 이제 요거 강의 만들면서 다른 사이트들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아, 요런 사이트 진짜 없어요. 내가 이제 진짜 영어공부 해봐야겠다 싶으면 요 친절한 영어교실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짱 갈게요. 네, 아유 저도 이거 어 강의 자료 다 만든 다음에 요거 이제 한 장씩 넣고 광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사장, 이제 개인 사업자를 떠나서 사장님이 있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아우 이거 광고할 때마다 죽겠습니다. 죽겠지만 이게 왜냐면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면 이게 1년 후 2년 후에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아유 퀴즈 쌤 고생하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짱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은요. I can't take it anymore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테이크 이 문장 강의하려고 아 테이크 40몇 개 있었는데 뜻이 몇 개 있었지 다시 찾아봤더니 정확히 42개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테이크가 42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테이크가 쓰인 뜻이 그 사전 42개 뜻 중에서 21번째예요. 아 테이크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영어에서는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have take get 뭐 이런 녀석들이고요. 쓰임새가 거의 막 무제한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느낌만 좀 가시시면 돼요. 테이크는 뭐예요? 내가 어떤 걸 제가 취한다라고 했죠. 내 쪽으로 취하는 것 사람을 취한다? 그럼 테이크가 들어가요. 얘를 데려다 어디다 데려다 주는 거고요. 어떤 뭐 교통수단을 테이크해요? 내가 그 교통수단을 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테이크가 어떤 걸 내가 이렇게 취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견디다 라는 뜻도 있고요. 이 문장에서 보면 I can't take it anymore. take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나 그거 계속해서 anymore 더 이상이요. 더 이상 취할 수가 없어. 어떤 녀석이 자꾸 밖에서 막 소리 냅니다. 요새 이제 저기 선거 기간이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얼마 전에도 그 영상 찍다가 멈춘 적이 있어요. 밖에서 너무 크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can't take it anymore. 더 이상 못 참겠어. 위층에서 소리 납니다. 층간 소음이요. 아니면 뭐 그럴 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사실 이 테이크 말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스탠드예요. 스탠드. 자 여러분 계속 서 있으면 어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 아픈 거 계속 서 있으려면 참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스탠드가 참다라는 뜻도 있다 라고 그냥 연상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I can't stand it anymore. 라고 해도 똑같이 아 나 그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어. 견딜 수가 없겠어. 라는 표현으로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 이상 그거 못 참겠어. I can't take it anymore. I can't take it anymor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Don't do anything stupid. 자 don't do 하지마 anything 어떤 거요? stupid 멍청한 짓 바보 같은 짓 어떤 것도 하지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on't do anything stupid. 똑같은 말로요. Don't be silly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이번 장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번 문장은 조금 재밌는 문장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아 영어를 요걸 좀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볼게요. I just want you to know. I just want you to know.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누구한테 뭘 원한다는 거죠? I 내가 주어니까 내가요. want 원합니다. 뭐를요? you to know 당신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난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저기 어떤 일이 벌어졌대. 그런데 얘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얘기해줍니다. I just want you to know. 나 그냥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라는 표현이에요. 이 문장을 제가 밑에다 한번 활용해봤거든요. I want you to meet John 그러니까 원트 뒤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깨우치다 보면 영어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동사 뒤에 사람이 올 때 I want you to meet John 누가 원하는 거고 누가 누구를 만나는 걸 누가 원하는 거죠? I want you to meet John 그죠? 내가 원합니다. you 당신이요 meet John John을 만나는 길 원해. 야 나 너 John 좀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말로 해도 조금 어렵죠. 나 John 만나고 싶어. 1차원적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보면 나는 네가 John을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John을 만났으면 좋겠어. 어떡해요? I want you to meet John 귀밑에 볼까요? 더 어려워요. 자 I want you to do me a favor. I도 나오죠. you도 나오죠. do me a favor 할 때 me도 나옵니다. 누가 뭘 원한다는 거예요. I want you 이건 똑같죠. 내가 원해요. you 당신이요. to do me a favor. do me a favor 하면 내 부탁을 좀 들어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내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이거 오늘 한번 곱씹어보세요. 머릿속으로요. I want you to do me a favor. 그죠? 제가 이거 문장을 이렇게 쓰면서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해석이 되실래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죠? 이런 거 좀 해석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위치에 이 단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정해져요. 우리나라말은 쉬운 게 뭐냐면 나는 이라고 딱 알려줘요. 나는 네가 존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뒤에다가 이게 문장이 어떤 성분인지 다 붙여줍니다. 근데 영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얘가 있는 위치를 가지고 추론할 뿐이죠. 걔는 어떻게 그렇게 잘 추론해요.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영어 쓰고 자라서 이거 없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국에 와서 나 너 사랑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들은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막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죠? 반대 입장인 거고요. 그 아래에 보면요. Thanks for the cal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Thanks 고맙습니다. 이 thanks랑 잘 어울리는 전치사는요. for 가 되겠죠. 무엇 무엇에 대해서 네가 뭐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라고 해서 thanks about 라고 쓰고 싶지만 실제로 thanks for 씁니다. 그죠? thanks for the call 그 전화 고마워요. 무슨 말이에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말이요. thank you for calling 뭐 thank you for calling me 하셔도 되고요. 어떤 게 고맙다는 말은 thanks for 내지는 thank you for 라고 쓰고요. 이 for 뒤에다가 뭐 많이 쓸 수 있겠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까요. 이 땡땡땡 자리에다가 뭐 어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 you for your support 와 같이 어떤 감사한 거 그냥 붙여주시면 되겠다. thanks 내지는 thank you 랑 잘 어울리는 거는요. for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자 뒷장은요. 첫 번째 문장 you don't need to hurry 라는 표현이 있고요. hurry는 뭐죠? hurry up hurry up 네 hurry up hurry는 서두르다는 말이죠. you don't need 하면 당신 뭐 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해서 참 많이 쓰이는 패턴입니다. you don't need to hurry up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you don't need to hurry 까지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너 아휴 서두를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서두르고 있잖아요. 어 서두를 필요 없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줄 때 밑에 문장 있죠. you don't need to live now 너 지금 떠날 필요는 없어. you don't need to do the dishes do the dishes 뭐였죠? 어 설거지 하다 어 우리 딱 설거지 하면 클린이 먼저 딱 떠오릅니다. 뭐 쓰셔도 괜찮지만 그냥 통상 설거지 하다는 do the dishes 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you don't need to 이 패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간단한 문장이네요. I will start with a beer 자 원래는 어 그래요 우리가 뭐 beer 라든지 drink 앞에 어 붙이는 게 문법적으로 보면 잘 안 맞아요. 어 원래 어 같은 경우는 어디다 붙이죠? 어 기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명사가 있대요. 무슨 명사가 있어요? 네 명사라고 어 이름을 지칭하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여기 마이크 뭐 여기 식물 책 이렇게 어 이름을 지칭하는 거 그거를 외국 애들은 미국 애들은 두 종류로 나눴어요. 셀 수 있는 녀석 과 셀 수 없는 녀석으로 나눴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우다 보면 딱 이런 걸 배우는데 그 딱 뭘 셀고 뭘 못 세요? 라고 그 자세히 안에 들어가보면요. 어 잘 안 맞아요. 어 이건 잘 못 셀 것 같은데 뭐 셀 수 있는 녀석도 있고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셀 수 없다는 녀석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셀 수 있는 녀석이라고 나뉜 것 앞에는 보통 우리가 어나 언을 붙이죠. 언제 붙여요? 여러 개 중에 하나 있을 때요. 이거 책 여러 개 중에 한 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어 북 요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beer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셀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어가 붙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냥 뭐 한 잔 하나 할 때 그냥 자주 쓰는 거예요. 어 그리고 사실 자주 쓰다 보면 그게 문법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말로도 대박 이렇게 쓰면 요새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다 보니 대박이라는 말이 사전에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것도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 안 맞지만 뭐 a beer a drink 뭐 콜라 같은 경우도 앞에다 그냥 a coke 이렇게 자주 쓰거든요. 그냥 그렇게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will start with 스타트랑 잘 어울리는 전체 사도 with예요. 나 어떤 거부터 시작할게요? 물론 뭐 붙어지만 뭐 start 뒤에 이제 with가 붙어요. 뭐 I will start with 아니면 let's start 라고 더 많이 쓰긴 하거든요. 우리 뭐 시작하자. let's start a beer let's start with a beer 하면 어 맥주부터 시작하자. 뭐 let's start with this point 이 지점부터 시작하자 등과 같이 start는 뒤에 이제 with가 많이 붙는다. 그래서 뭐 우리 음식점 가서 저 뭐 토마토 수프부터 시작할게요. 뭐 아니면 저는 저 어 저 프렌치 브라이브 먼저 주세요. 너 저는 뭐 뭐 붙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앞에 I will start with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뒷장입니다. 자 뒷장에는요 I don't know where to start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I don't know 잘 몰라요. where to start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where 하면 이제 어디 어 어디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장소 물어볼 때 뭐 어디에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where 많이 쓰고요. 어 뒤에 문장이 아니라 그냥 to start 가 붙었죠. 뭐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자면 I don't know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 다음에 뭐 how to 뭐 how to do 이런 거 있잖아요. I don't know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랑 그냥 형식은 다 비슷한 거죠. 대신에 여기는 이제 where이 들어온 거고요. I don't know where to start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기 영어 공부하실 때 댓글 자주 달리죠. 이제 샘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 영어는 그렇습니다. 영어를 어디서부터 정확히 시작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는 아는 선생님은 거의 없어요. 왜요? 이 영어 잘하는 사람도 영어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어릴 때 미국에 살았어요. 영어 잘해진 겁니다. 어 왜 이런지 몰라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뭐 아주 어릴 때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학교 공부 따라가다 보니까 영어 이제 좀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레벨에 따라서 내가 완전 초보고 성인이지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면 대답을 잘 해드리기가 좀 좀 까다로워요. 그죠? 그분의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수준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따라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영어 잘하는데 왕도는 어 별로 없다. 물론 이제 친절한 영어교실 오셔서 순서대로 배우시면 좀 더 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정한 시간을 내가 그 언어에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어 투자해야 돼요. 투자 안하고 영어 갑자기 잘해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애들은 돼요. 애들은 됩니다. 애들은 내고 내가 스펀지라서 되는데 어 15살이 넘었다. 내가 15살이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언어는 끝났어요. 과학적으로 사실은 뭐 한 10세 정도 되면 언어가 이제 굳어져 버려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여기다가 넣어야죠. 그래서 어 많은 시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가 강해야 됩니까? 아니요. 재밌게 해야 돼요. 어 의지 아무리 강해도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 막 처음에 저 막 막 저한테 메일도 엄청 주시고 막 저한테 막 가스 난로 같은 것도 보니 뭐 그러신 분도 계셨는데 엄청 열성적으로 막 하시면서 막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 중에 안 계신 분들 많아요. 열정이 빨리 불타올라 보니까 식어버린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완전 ABC 처음 읽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와주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 아마 재밌으신 것 같아요. 뭘 공부하고 또 저랑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거 재밌으신 것 같고 아마 영어 수업보다 제가 이렇게 어 다른 얘기하는 거 더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순서 I don't know where to start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그 밑에 있는 I don't know where to begin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신다면요. 그냥 많이 하세요. 영어 많이 접하시고 재밌게 하시다 보면 어느새 늘어있는 나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재밌게 해야지 안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할 수 있는데 영어 정복은 요만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려면 요만큼은 해야 돼요. 요만큼 가려면 열정으로 안된다. 재밌어야 된다. It took me an hour 이라는 문장을 넘어가 보면 It took me an hour took take 뒤에 어 사람이 왔네 그러면 데려다 준단가? 그죠 took me 나를 데려다 줬어요. 뭐예요? an hour 한 시간을 데려다 줬어요? 어 그죠 어 take 뒤에 사람이 오면 대부분 다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주어가 있잖아요. 내가 I took him 내가 걔를 데려다 줬어요. 라고 이제 보니까 it은 언제 나오죠? 우리 주어 시간이나 그죠 요일이나 날씨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주어를 쓰더라 아 이 take가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도 있었지 기억나십니까? 에 시간 관련된 표현이랑 take 같이 쓰면 take는 시간을 니 걸리다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마흔두 개의 뜻 중에 하나예요. 뭐 이것도 자꾸 보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get 시랑 장소가 같이 쓰면 어떻게 되죠? 도착하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it took me an hour 나 이거 하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it took me 시간이나 날짜 정도 쓰면 그게 하는데 나 얼마나 걸렸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뭐 그 밑에 보면요. it took me a long time 하고 진짜 하는데 오래 걸렸어 정도 표현이 되겠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거 한 시간 걸렸어요. 나 그거한테 한 시간 걸렸어요. it took me an hour it took me an hour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몇 장이 남았는지 보면 둘, 넷, 아 오늘 다른 얘기 많이 해서 여덟 문장 남았으니까 후다닥딱박박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is it in dollars 라는 표현이 있고요. how much 얼마인가요? is it? 그거 얼마예요? in dollars 가 붙었어요. 어 in dollars 하면 달러로 얼마인가요가 됩니다. 여기 앞에 왜 in이 붙어요? 어 이것도 그냥 잘 어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한국어로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도 in Korean 이라고 돼요. 왜 한국어로 이거 뭐라고 하는데 in이 붙어요? 어 자주 쓰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노출이 자주 되다 보면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여행 가서 이거 달러로 얼마예요? how much is it in dollars 라고 물어보려면 아 in이 붙는구나. 그 밑에 보면요. how much is it in 제가 그래서 화폐단이라고 써 놨습니다. 원 우리나라 한국 원 뭐 Korean 원 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로 유로존에서 유럽에서는 유로 쓰죠. 아니면 얘는요. N N화 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in dollars만 붙여주면 그 돈으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how much is it in dollars? how much is it in dollars?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that's exactly what I want 이라는 표현이에요. that's 그게 말이야 exactly 기억나십니까? exactly 정확히 what I want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이거 원래 그냥 이제 초보일 때는 what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죠. I want 내가 원하는 무엇이 바로 그거예요.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나중에 이제 되면은 그냥 느낌이 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라고 그냥 해석돼요. 내가 원하는 게 that's exactly 바로 그거야. 라는 표현이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that's exactly what I want that's exactly what I want 이렇게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들어오는 문장 다음 장 가볼까요? 좀 확장해봤어요. 다음 장 가면요. that's what I want to say 라는 말 있는데 앞에 있던 문장을 좀 확장해봤습니다. that's what I want 특가지만 배웠죠. 앞장이세요. 길게 하려면 to 쓰고 동사 쓰시면 돼요. that's what I want to say 는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때 that's으로 시작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요. that's what I want to do 이건 뭐예요? 해석하면요.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거야. that's what I want to know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알고 싶은 무엇이야 이렇게 해석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하려던 게 바로 그 말이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that's what I want to say that's what I want 42개 뜻이겠지만 take off만 놓더라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여기서는요. 내가 어디서 하루 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a day 그래서 원래는 내가 늘 회사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취해서 off 해버린 거예요.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take a day off 라고 하면 내가 하루 슈가 냈다 라는 표현이고요. 요거 이제 요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 근데 조금 어렵죠? 그 밑에 보면요. 더 쉬운 표현이 있죠. 일반 동서로 안 쓰고 비동서로 그냥 I'm off 우리 그잖아요. 저기 뭐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뭐 삼교대라든지 뭐 경찰 하시는 분들이나 보통 간호사 분들 이런 표현 많이 쓰시던데 나 내일 오프야 라고 써요. off 우리 스위치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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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켜지죠. off 하면 꺼지죠. 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off 라고 하면 내가 일하는 거 꺼버리는 거죠. I'm off today. 나 오늘 휴가야.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took a day off 하면 내가 이제 하루 휴가를 썼다 냈다 라는 표현이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 보면 could you keep it down 이라는 표현이 있고 아 이것도 좀 많이 미국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외우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느낌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미국 가면요. 아니면 외국인이랑 대화하다 보면 정확히 뜻은 모르겠는데 뉘앙스는 대충 아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 뉘앙스는 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could you keep it down 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뭘 좀 down 낮추라는 것 같은데 keep 낮춰서 keep 유지하라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어 외국인이구나 그럼 자세히 말할 땐 could you keep your voice down 이라고 얘기해요. 아 your voice keep 아 keep은 유지하고 your voice 당신의 목소리를 down 낮추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어 keep it down keep down 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keep 유지해 down 낮춘 걸 유지하라는 거야. 이렇게 제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어 몸을 이렇게 낮추는 것도 되겠고요. 목소리 낮추라는 표현은 그냥 keep it down 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어렵죠. keep your voice down 이라고 하시면 더 확실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you did a great job 어 you did a great job 너 진짜 잘했어. 그죠? 우리 우리나라에선 사실 좀 칭찬이 박하죠. 근데 서양 애들은 아주 칭찬이 어 아주 이게 진짜 칭찬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만큼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칭찬에 좀 한편으로 보면 헤프다고 할 정도로 많이 하죠. 뭐만 좀 잘해 you did a great job 너 진짜 잘했어 라는 표현이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you did a great job you did a great job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you did an excellent work 너 excellent 정말 excellent 하면 이제 훌륭하니죠. 우리 그 아이스크림 excellent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훌륭하다. you did an excellent work 뭐 비슷한 말이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 장 가보면요.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에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의문사가 중간에 오는 문장인데요. I know what you are thinking I know 나 알아 아까는 뭐 I don't know 했었나요? 뭐 했죠? that's what 이었죠. I know what you are thinking 당신이 you are are thinking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죠? 현재 진행되죠? what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what이 나왔어요. 무엇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무엇 무엇이라고 해석해주시는 게 가장 편하고 아까처럼 그냥 나 네가 생각하는 거 뭔지 알아 뭐 뭐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런 말 쓸 기회들이 종종 있겠죠.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이거랑 이제 비슷한 말 I know what you mean 비슷한 말?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I know what you mean 뭐 비슷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것만 놓고도 참 많이 쓰이죠. I know 내가 알고 있어요. 뭐를요? what you mean 네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 나 잘 알고 있어. 그죠? 네가 그 얘기하는 의미? 나 잘 알고 있어.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뭐 이제 끝나가니까 이 I know what you were thinking 을 길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거랑 동일하죠.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요. It's about to start. 자 우리 뭐 It's about 요거 엔져도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막 뭐 뭐 하려던 참이다. 그죠? 그래서 It's about to start. 어 이거 그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해요. 아니면요. It will begin soon. 시작합니다. 언제요? soon. 금방 시작해요. 라는 문장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저랑 같이 24문장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아 이거 공부 진짜 도움이 돼요. 또 좋지만요. 아 오늘 40분 동안 이지쌤이랑 공부하면서 즐거웠어 재밌었어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저도 사실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맘 같아서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막 그냥 진도 착착착 나가고 싶은데 오히려 그러면 더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재밌게 공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도 다 나가면 전 뭐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배운 거 반복해가면서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거 계속 전달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거 전달 드린 것 중에서 자주 쓰는 것들은 계속 계속 반복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들어주신다고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